대군나마의 짝으로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시골에서 키웠고 아프다는 핑계로 공부도 게을리하고 따로 가르친 것도 없어서 언문도 겨우겨우 읽는 정도지요. 소자, 이와이와 절대 혼이 나지 않겠사옵니다. 소녀는 혼인하겠습니다. 아, 딱 깨놓고 대군나마의 문안대가도 아깝잖아요. 좀 기운다 싶은 집안에 지집가야 잘 산대요. 이어서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느냐? 꼬실 거다. 아, 깜짝이야. 어쩌다도. 선왕 전하의 유지가 밀치로 남겨졌다 하옵니다. 유지를 짱짓이 없었어. 이제 와서 왜 제가 그 피덩이한테 겁을 먹어야 하냐고요.